ICDM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창배 목사님께서 참여하셨고 리더십 등 몇 명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제안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은 제가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요. 특별히 울산에 제 아들내미는 거기서 공부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이 설마 김치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특별히 울산을 다녀온 아들내미가 이제 김치를 사랑해서 김치 먹을 때마다 서로 먹겠다고 믿었죠. 김치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참 고맙습니다. 이 기한 책이 먼저 번역된 언어가 한글이라는 사실에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관련해서는 이 책을 근거해서 모든 한국의 신학교가 이 책을 교과서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창백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선물로 다 이 책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원플러스 원인데요. 하나는 거져받으시고 하나는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권을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선물일 겁니다. 특히 성탄절 선물로 딱입니다. 정말 귀한 저자들이 이 책을 쓰셨거든요. 오늘 50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과할 부분이 있는데요. 캐나다에 내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좀 일찍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아까 좀 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둘이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요일 저녁에 할 수 없이 우리 귀한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이 책자가 써몰만 되어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네, 하지만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걸로 들으시는 걸로 아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장 없이 말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유엔에서 정의하고 있는 2억 1,400여만 명의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내지에서 큰 도시로 움직여진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이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그 숫자가 이 내지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까지 나간 사람까지 더하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과 통계를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오후에 이렇게 쭉 넓혀 펼쳐지는 파노라마 형태의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내용 중에 개론 속에 해당하는 세 가지 내용 중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움직여지는 이 이주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이 현상은, 이 현실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고당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피할 수 없는, 바로 어느 나라도 제외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으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통하여 발생하는 이주의 역사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주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유엔의 총장, 총장께서,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합니다. 2018년 1월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주의 현생은 모든 세계에 유익을 끼치는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함께 축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움직여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런 움직임의 기류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남방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어지죠. 하지만 지난 25년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방향이 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 동시다발적인, 폴리센츄리라는 표현은 구심적인 이주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 형태의 다양한 방향, 방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움직이고 어디에서든지 흘러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이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꽤 많죠. 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넘어 한국 이주민들은 전세계 어디로든지 향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세계 172개국의 한국 디아스포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 네팔 사람들이 홍콩이나 유럽이나 여러 방콕과 같은 곳으로도 네팔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일에 영국에 왔을 때 영국의 방송 BBC의 기자의 보고를 들었는데 방글라데시의 방글라 언어가 가장 두 번째로 크게 쓰이고 있는 언어라는 보고를 제가 BBC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상황들은 많은 변화를 야기합니다. 많은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지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 머물고 어디로 가서 움직이든지 변화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이주의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손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함께 사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모여지면서 인류학적으로 서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주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서로의 복잡함과 종교의 많은 것들이 야기되어지고 동반되어집니다. 그 이주의 현상들이 점점점점 더 증가하는 주세입니다. 강의로서 많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주의 현상은요.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주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족 또는 혈연혈연지간으로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모임을 갖게 하고요. 이주의 시대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서로 상호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연합을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가정들 간에 서로 후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움직임의 속에서는 또 슬픈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의 이유도 있고 재난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의 인종 청소 종교 탄압 같은 것들 또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소리 없이 많은 전세계에 움직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학업이나 더 많은 공부에 대한 부분들과 더 많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좋은 직업을 얻게 되어주는 이유와 바로 이러한 영역의 이주의 영역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주에 대하여서 네 가지 타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one is plant migration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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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되어진 이주에 대하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계획의 계획을 펼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른 나라에 가고자 움직이고자 준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와 같은 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접근하고 도착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은 1년부터 4년 정도까지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주민 현상 속의 모습이죠 기분 좋은 준비된 것들은 좋은 결과물을 낳기 마련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이주의 현상이 소위 위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봐야 합니다 떠날 계획은 추워도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나 강제적으로 추방과 같은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떠날 수 있는 것들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 없이 잊고 있는 하나의 이주현상이었는데 서로 한번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나라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함께 머물게 되어지죠 특히 서구 사회에서 보여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케이스를 보면 전에 살던 마을의 4분의 1 정도의 한 마을 주민이 한꺼번에 움직여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밍엠 같은 데를 가보면 벤쿠버에 가까운 곳에 어느 도시를 가보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 사람이 오고 가족을 또 데리고 오고 형제 자매 친구 사돈의 팔춘까지 다 데리고 온 인도에 터반 쓰고 있는 식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시리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명명하는 이주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이주가 되어져서 어느 나라에 왔을 때 그리고 1년, 5년, 10년을 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새롭게 이주해 가는 현상을 보여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하죠 이렇게 잘 하죠 어느 한 곳에 와서 7년 이상 머물고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서도 7년 일하고 호주나 미국 북미 쪽으로도 움직이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러한 이주의 형태들이 전세계 곳곳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주에 대한 결과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이 이주로 인하해서 모든 나라들이 영향권 안에 영향을 받고 있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수출하듯이 내보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특히 인도나 중국이 그렇고요 네 네 네 네 송출하는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인력을 유입시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다른 현재 나라보다도 다른 원주민보다도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유입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수백만의 이주민들을 유입시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어디에나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언급되어진 나라들이 유입을 합니다 네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매에 필요한 이주민 근로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주를 적극 장려하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소위 말하는 3D 일가 같은 근로자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데가 중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이 중동지역은 원주민들보다 이주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결과물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주되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을 그쪽 원주민들은 모른 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 통계가 주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했죠 이러한 변화 속에 요구되어지는 이주민들의 기대로 인하여서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또 디아스포라들을 인력으로 수출한 나라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진 소위 돈에 대한 경제적인 증대가 지난 30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진 돈을 송금하면서 얻는 결과물이죠 바로 그렇게 외국에서 벌어진 돈은 거꾸로 자기의 고향에서는 상당히 풍성한 환율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들은 어려운 삶을 계속 살죠 해외에서 유통되어진 돈이 50조가 넘죠 500억 달러는 500억 달러니까 50조가 넘죠 두 배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그 중에 또 1.5배가 더 늘은 것이 2018년의 통계치입니다 인디아 인디아 64년에는 중국에 33년에는 필리핀 31년에는 멕시코 22년에는 나이지리아 20년에는 파키스탄 20년에는 이집트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많네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해서 새롭게 펼쳐지고 드러내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동원하고 모아지는 이런 부분에 의한 산업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많은 돈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풍성한 모아짐에 대한 것들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이도록 사람을 돕고 좋은 일들, 특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의 빠른 나눔 바로 이런 이동, 통신과 같은 이런 것이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급진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한 장소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수백 년 전에 모아졌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이 시대에 빠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빨라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이보다 더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점점 점점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동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이퍼룹 트레인 제가 기계를 잘 모르지만 하이퍼룹 트레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진공처럼 되어진 공간에 부지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한 시간에 800 마일을 달려가는 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움직일 때 샹하에서 홍콩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멀지 않은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20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많이 감축이 되고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런 모든 이 현상이 결국은 이주와 움직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쳐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어느 때보다도 이주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샘플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레이올리에 이렇게 빠른 속도의 기술력 위에 소위 존재했던 상업 무역 통로인 실크로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가 놓아졌을 것이지요 예, 동에서 서쪽으로 이어질 이 실크로드 말입니다 예, 움직이고 여행하는 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알려질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가 개발되어져 그래서 중국의 우선권을 가지고 원 벨트, 원 로드라는 정책으로 길을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이 빠른 속도의 고속도로로 동중국과 서유럽을 잇는 이 일을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럽 안에 중국 생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제품들에 대한 쇼룸이 펼쳐질 때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예, 중국에 투자한 이 돈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주라는 이름으로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에 약 100,000, 100,000, 100,000, 1억 명의 중국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의 멋진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이 크리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적 상황에 있는 이 중국인들이 움직임 속에서 서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월 1일 날 특별히 아마존에서 제어되고 있는 비디오를 판매하게 됩니다 아마존 낙감에서 큰 열기구를, 풍선을 띄워서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소위 물건을 운반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공간을 움직이면서 수송하고 운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연방 항공법에 이미 다 퍼미션을 얻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 아마존은 이 일을 할까요? 왜 아마존이 이 일을 하냐 하면 저 오지 지역까지도 다 자기의 컨트롤 안에 두고자 하면 아닐까요? 그 드론에 관련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돈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움직임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얻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서로의 억세스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을 저 우주에 쏘아 올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숫자가 새로운 브랜드만 70개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씩 또 이 세틀라이트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통신과 서로의 교통에 대하여서 많은 장점을 부여합니다 그런 점이 다른 형태의 접촉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프랭크푸르트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소말리아에서 계신 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프랭크푸르트 바깥에 한 시간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족은 저 덴마크에 있었고 그 가족들을 프랑스에서 만나서 또 아나도 가족은 캐나다 오타와에 있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일반적인 형황으로 되는 거죠 모든 대륙을 뛰어넘는 서로의 연결고리들이 일주일에 인하여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누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화적 충돌과 언어에 대한 혼잡은 오히려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기술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웬만한 것쯤 다 통역,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수백 개의 언어를, 백 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게 될 겁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관철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움직여질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 철학, 정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네들은 궁금해하는 부분까지도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전통적인 정서나 가족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기동성 있게 다가가 보금을 전하고 다른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나온 삶의 발자치에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좀 리버럴하기도 하겠지만 또 로망 카톨릭의 영향권에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에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원수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소위 이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 맞는 그들의 교회 형태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들끼리 모여지는 교회가 있고 또 언어별로 모여지는 교회 그룹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들의 특징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교회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주해간 이주 1세의 디아스포라들은 그네들을 잘 받아들이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되어진 유익을 얻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야에게 최적화되어진 교회에 가게 되면 서로를 맞이하고 축복하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의점이 있습니다 농담도 서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요 집안에 있어야 돼 집에서 고향에서 들려오는 이런 일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강점은 찾아온 이주민들이 자기네 언어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보면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해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에 다섯 가지의 해결책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맞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여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 기대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수백 개의 교회가 수십 개의 언어로서 자기네들끼리의 특창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그네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고향에 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다 자기네 고향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서 결코 떨어져 있을 입장은 못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섬들과 같이 그네들의 존재감은 그런 식으로만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만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기규리여야 합니다 에레미야 서 29장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에레미야에 대한 글을 열어라 합니다 그 에레미야가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오히려 그곳에 끌려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현지 바벨론에서 머물며 심지어는 그곳에서 복지와 같은 것까지도 밭을 갈고 살아야 되는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종국에는 그 바벨론까지도 번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그곳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대인 노예들에게 오히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그곳이 디아스포라들로 인하여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 잘되고 평화로울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결국은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에레미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현지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캐나다에 있는 여러 문화 부족들의 교회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나다에 있는 베트남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니면 캐나다 안에서 베트남의 언어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배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베트남 교회의 성도입니까 캐나다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예배하는 베트남 교회입니까 그 사실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데 스스로 독립하여 개토를 이루느냐 아니면 현지 캐나다 교회와 연합을 이루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독일 안에 있는 한국 교회입니까 독일 교회에 함께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이지요 참으로 솔리덜리티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예배는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이지만 국적에 따라서 한국 성도요 이란 성도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왕국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는 일이죠 이티아스포라 이주민 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교회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라는 의미는 세계를 넘어 열방 그 너머에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땅 끝에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고 오히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때 특별히 영국에 있는 어느 아프리카 교회를 신뢰로 들어보면 그 답이 됩니다 그네들은 새로운 형태의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프리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프리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 명 이상의 큰 성도를 지닌 영국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 육천명에 되는 큰 성도를 지닌 교회가 영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적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스포라 교회는 모든 식어버린 서구 교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이 서구 교회에게 그것은 큰 소망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너무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이것은 이미 캐나다까지 넘어가 캐나다도 어려움을 겪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물질주의라든지 세속주의가 물들어버린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서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순전한 새로운 형태의 순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세례가 살아나고 성경 공부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주일에 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려퍼진 소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바이블럴, 부릉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서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중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두고 보십시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서구 교회의 그 로컬 처치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지역과 세계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지역에서 벌어지고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만나지는 이런 부분처럼 어디서나 쉽게 만나지는 사람들, 함께하는 분들에게 선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역을 넘어 세계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그로컬이라고 말합니다 그 코카콜라의 전세계의 홍보의 전략 중에 사용했던 것이 그로컬이라는 단어로서 코카콜라의 생각을 제가 따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2세와 3세대를 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서 도전을 줘야 합니다 초기 주민 1세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죠 바로 그네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2세대와 3세대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 1세대들과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다른 접근에 이러한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에트닉 아메리칸 네트워크에 있는데 제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근거하여서 에트닉 아메리칸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과 호세아 지역의 교회를 비슷한 모양을 보게 되는데요 82%에 해당하는 이 2세대들이 소위 그 에트닉 처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함께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당한 모습인 것으로 그네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모입니다 이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분명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인들이 그 중에 하나의 신뢰로 든다면 고유의 문화와 그와 같은 소속끼리의 모습을 갖지만 이제는 세대를 더해가면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영작으로 자기네들의 필요를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믿음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화에 점령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문화에 오히려 잠식당하는 모습들을 일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적은 관계로 제가 아까 쉐어링 시간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믿음의 도전을 줄 것인가 이와 같은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결코 교회의 본질보다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집안과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 문화권에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그네들은 예수를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예 아까 말한 컨트롤이란 단어 예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7년 전에 방문했던 중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의 청년 수련회 때에 나를 이렇게 호스트해 줬던 분이었는데 샘이라는 친구하고 서로 그분의 이름이 샘인데 샘을 제가 알게 되어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른 네 살 정도로 성장했는데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2100만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결혼한 사람으로 그eniz 사람이고 회사에 가면 2100만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거물인데 그가 교회만 가면 18살짜리 백의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 또는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1세대 평출원을 받아서 그때 능력이 있지만 교회에서 마치 18살짜리 3 options 1.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majority culture ministry German ministry or Spanish ministry Italian ministry for your children 2. number 1.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German speaking congregation 2. 이사람의 나라의 세대들에게 독립적으로 리더십을 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그룹과도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해서 새로운 더 많은 열방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dialogue with the congrega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at is a bible preaching and say can our young people go to your youth group can our young people be participating in your youth programs. German church that has got a good youth program you want to make an agreement can our Korean youth go to your youth group which is running gym. 독일 교회에서 만약에 청소년 그룹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 한인교회에서의 청소년들을 그곳에다 보내서 그곳 독일 청소년들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friends we need to consider what the future of the second generation's faith is going to be. 2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맙시다. 1세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학원과 학원과 학원의 나라가?